핑크퐁 우와, 저것 봐! 하늘이 정말 멋져! 나무도 엄청 높고! 아기 상어 진정해! 하나씩 둘러보자고! 그런데 동물들은 다 어디 갔지? 어? 모르겠어! 다들 어딘가 꽁꽁 숨어있는 것 같아! 그럼 얼른 찾아보자! 우리 수수께끼 놀이를 하면서 숨어있는 동물들을 찾아볼까? 재밌겠다!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보여 보여 뭐가 보여? 맞춰봐 무엇일까? 음... 아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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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여? 무밀끈 회색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몸이 크고 회색인 동물? 콧불소? 아니다! 공룡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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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커다란 귀있지 길쭉길쭉 기다란 코도 있지 다시 맞춰볼래? 코끼리?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저기 코끼리 아주머니가 호수 쪽에 숨어있어 뭐라는 걸까? 가서 인사하자! 코끼리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오오 상호다! 코끼리 아주머니 잠시만요 인사받으러 온거에요 오 상호다 상호야! 도망갔자! 휴 인사만 드리려 했는데 거의 밟힐 뻔했어 이제는 괜찮아! 이번엔 내 차례! 부여 부여 뭐가 부여? 맞춰봐 무엇일까? 으응? 아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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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부여? 발톱이 날카로운 동물이 부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리 날카로운 발톱? 하지만 발톱이 날카로운 동물은 너무 많은걸 음... 호랑이? 아니다! 곰이야!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큰 갈기를 가졌지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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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지 다시 맞춰볼래? 흠... 사자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사자가 바위 뒤에서 자고 있어 보기만 해도 무서워 사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흥 누가 감히 내 낮잠을 방해하지 너야 어흥 죄송해요 그냥 이사만 하고 싶었어요 아흥 핑크퐁 도망쳐 이번에는 무섭지 않은 동물을 찾으면 좋겠어 좋아 이번에는 내 차례야 부여 부여 뭐가 부여 맞춰봐 무엇일까 음... 아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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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부여 작은 두 뿔을 가진 동물이 보여 뭘까 뭘까 이게 뭘까 맞춰봐 맞춰봐 수수께끼를 작은 뿔 두 개를 가진 동물? 흠... 염소? 아니면 사슴? 하지만 그 동물들은 사바다에 안 살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맞춰봐 이 동물은 목이 길쭉길쭉해 키도 나무만큼 커다네 다시 맞춰볼래? 어흥... 키링?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맞아 맞아 맞았어 정답이야 키링은 무섭지 않아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얘들아 안녕? 너희는 누구니? 으아아아아아 어머 미안 놀래키려던 것은 아니야 에헤헤 안녕하세요 전 핑크퐁이에요 저는 아기 상어예요 저희는 지금 사바다 탐험 중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따라와 내가 구경 시켜줄게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 영상 재미있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